또는 소평, 소평,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네, 저는 꿈이 아직 뭔지 모르겠어서 아직 진쇄하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못하고져 갑자기 다칠 거야 다칠 거야 꿈이요? 아, 알아라 하시네 꿈이 뭐예요? 열심히 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What's your dream? 네, 저의 꿈은 회계사입니다 꿈이 뭐예요? 네, 저는 공북 꿈이 뭐예요? 제 꿈은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꿈이 뭐예요? 조비야 밀리네. 꿈이 뭐예요? 조비야 좋은 주사가 없지? 꿈이 뭐예요? 돈 많이 벌어. 꿈이 뭐예요? 걱정 안 하고, 손 안 하고 잘 사는 게 다. 꿈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구나. 저랑 그냥. 저도요. 꿈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꿈이요? 어... 방송 계속 이라는 거야. 꿈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과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제 꿈은요. 연구원이 뭐예요? 친구랑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게. 꿈이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는 거야. 꿈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사람들 눈물 쏙 빼는 영상 만드는 거 같아요. 꿈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국지를 위해서. 꿈은 세계보건기구에 들어가서 질병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세상의 룰을 바꾸는 게 제 꿈입니다. 환경 운동과. 꿈이 뭐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슬픔이 사라진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구독 나누고 함께하는. 꿈은 부침감을 고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에서 주인 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광양대영상대학을 설립하는 게 제 꿈이에요. 저의 꿈은 이 세상의 모든 구조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작은 예로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꿈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하나 둘 셋! 꿈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한글자막 by 한효정